국내 최대 금강송 군락지인 울진군 금강송면. 산 곳곳에서 갈색으로 변한 채 죽은 금강송들이 눈에 띕니다. 주로 정상부에 많습니다. 높이 14m, 둘레 4m, 금강송을 대표하는 600년 수령의 보수 대왕수나무도 피해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싱그런 초록기세를 뽐내던 잎들이 지난 7월 중순쯤 하나둘 적갈색으로 변하더니 말일쯤에는 절반이나 됐고 병해충도 침입했습니다. 대왕수나무를 살리기 위해 지난 7월 말부터 매일 500m 아래서 호수로 끌어올린 물과 양분을 주고 종류별 살충제도 뿌리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일부 살아있는 가지에서 새 잎이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금강송이 고사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겨울철 높아진 기온으로 추정됩니다. 2000년 2.2도였던 울진의 겨울철 평균 온도는 지난해 3.5도로 1.3도 올랐습니다. 소나무 같은 경우 추운 날씨를 많이 좋아하는 수정인데요. 지구가 점점 더워지다 보니까 나무가 점점 새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사하는 금강송이 급증한다는 겁니다. 산림청 조사 결과 2021년과 2022년 고사한 금강송은 1091그루. 그 이전까지 한 해 130그루 정도가 죽은 것과 비교하면 4배 넘게 는 겁니다. 해 저감을 위한 예방을 위한 활동들 그리고 고사가 진행되는 나무들에 있어서는 수분 저감이랄까 해충 방제랄까 이런 작업들을 계속해서 실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런 기온 상승세라면 앞으로 4, 50년 뒤 한반도에서 소나무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금강송을 지켜야 하는 산림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TBC 양병원입니다. TBC 양병원입니다.